우리의 밝은 미래, 그 중심에 신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. 우리 집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. 설치비는 최대 50%까지 지원받고 매월 전기요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초기 설치비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정수기처럼 태양광도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. 매월 대여료를 내면 태양광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나 유용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! 자세한 사항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.